우리가 죄인이란 것은 죄가 뭔가를 깨닫고 탐내는 것도 죄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탐내잖아.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은 여기는 로마서 5장이지만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롭습니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오로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난 이거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 이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럿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부터 찾아보세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막는 거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온 세상이 율법 앞에서 나도 죄인이냐? 나도 죽어야 되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오랫동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줬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도덕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하!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구나. 그 다음에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바리세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성령을 받고 율법을 보니까 와!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탐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탐 안 내면 되지 뭐 이래 버리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는 거에요? 성령의 음성은. 그래서 성령이 확 나아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니까 아니야 이거는 나도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경험하는 영적 변화인 거에요. 저도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열 번째 개명 탐내지 말지니라 탐 안 낼게요. 이러고 지나간 거에요.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는 거 하고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채로 성경을 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깨달음이 없는 거에요. 아시겠죠? 모든 입을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할 말 없게 만든다.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익협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온 세상은 다 뭐에요? 심판 아래 익협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율법 못 지키지? 죽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니까 안 그러면 다 각자 모여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율법은 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율법으로 마음이 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제가 여러분께 드린 곡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내 마음의 탐심을 가진 것도 죄라는 것을 뭐에요? 모르고 지나갈뻔 했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자기가 뭐를 깨닫지 못했을 때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즉 나는 율법을 나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한 때에 그때는 내가 율법이 뭔 줄을 뭐에요? 뭣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뭐에요? 살았더니 그때는 자기가 뭐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율법을 잘 깨닫지? 그렇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계명이 이름이에요. 즉 율법이 나에게 확실히 뭐에요? 계명이 이름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명을 다시 보게 해주니 이제는 계명이 똑똑히 나에게 이름이에요. 내가 몰랐던 뭐가 살아나? 탐심도 나는 죄라. 나도 탐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그 결과로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죽은 거지. 그렇죠? 나는 이러분도 못 지키니까 죽은 놈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율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이로우며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아니 율법 못 지키면 죽는다 라고 하는데 뭐 율법이 그렇게 선해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뭘까? 너 율법 못 지키지? 너는 죽는 거야. 율법이 여기서 끝나면 율법은 선하지 않아. 그렇죠? 죽이고 마니까. 율법이 선한 이유는 뭐예요? 너 율법 못 지키겠지? 너도 탐내는 마음이 있지? 그렇지? 율법 못 지키겠지? 그러면 너는 죽었어. 끝. 그러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목적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는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지? 너는 죽었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대신 죽게 하고 너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그것이 율법이 선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어.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야. 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 우리를 뭐예요?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못된 인간들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구원하겠다고 주신 것이니 율법은 얼마나 선해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깨달으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십계명을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영적 법으로 보니까 도덕법이 아니라 도덕법은 도덕법으로 보면 뭐만 안 하면 돼?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영적 법으로 보니까 내 마음속에 탐내는 것도 이거는 죄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탐내는 것이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율법을 보니까 탐내는 것도 죽을 죄야. 그래서 자기는 탐내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러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와 이것도 죽을 죄냐. 그래서 죄로 심히 뭐 되게? 죄되게. 자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십계명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탐내는 것도 바로 우상숭배야. 우리가 탐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죠. 그것은 관심도 없고 금메달, 돈, 출세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나도 저렇게 출세 해야지. 나도 금메달 꼭 따야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면 그 금메달이 그렇게 탐이 나면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더라. 그러니까 탐심이 탐심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 우상숭배로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깨달으면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는 것의 실제 원인은 뭐예요? 탐나니까 도적질 하잖아. 탐심은 도적질 하는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늠하는 것도 뭐하니까 내 여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내가 탐나니까 가늠하잖아. 그러니까 이 탐심이 가장 기본적인 죄야. 큰 죄야. 그래서 우리가 탐심 그러면 말이 좀 점잖지만 사실 탐 자의 심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탐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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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올바로 성령을 받아서 깨달으면 탐 좀 내는데 뭐가 죄야? 이러던 것이 와 이게 우상승배네. 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가늠이나 마찬가지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개명도 있죠? 거짓말 하는 이유도 뭐예요? 탐이 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의 탐내는 것도 죄라고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내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몰라요. 몰랐는데 인제 성령을 받고 성경을 영적법이라고 깨닫고 보니까 탐내는 것이 그냥 시시한 죄가 아니고 이게 심이 큰 죄구나.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 못 지킨다고 죽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네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율법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너를 천국으로 데려오겠다는 명령같이 보이지만 그게 약속이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희생시키고 너를 꼭 천국으로 구원할거야 라는 약속이야. 그래서 율법을 성경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울 때 왜 율법을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말이에요. 율법이 613가지가 돼. 아시겠죠? 성경에 나온 율법이. 그 613가지를 10개 조목으로 딱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해서 줬어요? 돌판이에요. 돌판 몇 개? 돌판 두 개요. 두 개요. 십계명을 기록해서 신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준 것이 십계명이야. 그런데 십계명,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그 십계명을 십계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와 동시에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 돌판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그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기록해 놓았다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나요? 신명기 9장. 그때 내가 돌판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돌판은. 그런데 그 십계명은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라. 왜 율법은 명령인데 그게 갑자기 약속이 될까? 언약이란 건 약속이에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율법은 명령에서 끝나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 그런데 그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죽을 운명이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놔주지 않겠다는 거야. 놔주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누구를 대신 죽여서 아들 예수를. 그것이 약속이지. 그래서 율법은 곧 뭐예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경고가 아니고 율법은 경고가 아닌 뭐예요? 율법도 지킬 수 없이 이렇게 망가진 너희들일지라도 나는 천국,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는 난식교 들어갈 거야. 나는 토요일에 예배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일요일 날 예배 봤다고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을 지켰다고요.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으니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나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나와 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너희들이 시시하게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천국 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글을 신명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율법이 명령으로 기록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내서. 모세는 그때부터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래서 은약의 돌판이라고요. 그래서 모세 여기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세우신 은약의 돌판들이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관한 괴가 있어요. 그 괴를 무슨 괴라고 부르게? 언약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괴라고 부르는데 언약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아니 율법이 왜 언약이야?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에는 없는 법괴라는 말을 만들었다니까요. 율법이 들어있는 괴니까 법괴지. 제가 안식일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십계명은 명령이지 무슨 약속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왜 모세는 무슨 돌판이라고 불렀어?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는지 이 모세의 말이 이해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을 안 해 버려. 그래서 이게 왜 언약이냐? 이게 약속이냐? 명령이지 율법인데. 그래서 안식일교회 교인들의 절대다수는 이 언약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뭐라고 부르게 언약괴를? 법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거의 한 반 이상은 법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런데 법괴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깨닫고 나서 법괴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는 말일까? 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법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아시겠죠? 개약한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원어로 찾아보고 법괴가 아니라 그냥 괴야. 그래서 영어성경에도 찾아보니까 괴를 아크라고 해요. 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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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괴라면 ark of 뭐라고 해야 돼요? law. 법이 law 아니에요. 이 ark of law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괴라고 번역한 곳이 몇 군데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ark of covenant 은약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rk of 은약은 covenant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율법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율법이 좋아지는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율법은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명령이 곧 명령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뭐가 돼요? 명령이 뭐가 된다고? 약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율법이야. 이 율법이 바로 무슨 약속? 이것은 구원의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해 줄게.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율법을 향하여 박수! 네! 그거를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을 실제로 모세가 출애급기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출애급기 24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모세가 신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래 율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뭐하리라?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싸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킬게요. 누구 말씀인데 우리가 안 지켜?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는 율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 몰라? 지킬 수 없는 건지 모르니까 뭐하겠다고?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소, 소로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물로 쓴 이 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기록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기록하고서 청년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이 소는 앞으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을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자기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게 소예요. 그 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면 죽으니까 죽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유가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명령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다. 그거를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소로 보내서 뭐를 할 것이다? 여러분 소가 왜 소, 염소, 양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소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일 뭐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제사입니다. 물론 소의 특징, 염소의 특징, 양의 특징도 다 있지만 소라는 것은 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한다. 여러분 소는 사람보다 힘을 훨씬 쎄면서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소, 고기도 먹고 가죽도 먹고 벗겨서 옷에 입고 신발을 만들고 소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하나님은 절대로 너 암 걸렸지? 너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요즘 와서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헌검도 잘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암 걸리게 해서 정신 좀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쪼로 이런 무속을 믿지 말라. 아시겠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지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가 흘린 피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려. 그 재단이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재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를 가져다가 언약서 모세가 뭐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해 가지고 율법을 그런데 율법 이것을 율법서라 그래야 되는데 피를 뿌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 언약서라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으로써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소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이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구약성경에 모세가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놔도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예요? 그 양푼에 담은 반, 그렇죠? 재단에 반을 뿌리고 피의 반은 양푼에 받아뒀다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예요? 차아악 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피를, 피뿌림을 받은 거야. 그것은 뭐를 뜻해요? 그 피가 너희들이 구원하직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야.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옛날에 이산구는 하나님이 율법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무슨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토요일에 교회에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안 시키러 오세요. 여러분 이것을 제 사명인 줄 알고 일한 적이 있었다. 이런 마음을 사도바울도 가져서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글을 쓰는지를 그러니까 안식교에 있었다는 것도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안식교에서 40년을 있었잖아. 이야! 허송샵을 했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사도바울도 그랬잖아. 사도바울도 사도바울도 한 40년 바리세인 했을 거에요. 40년, 50년. 그리고 예수를 만나버린 거야. 이래서 사도바울도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끝난다면 우린 다 죽어. 그러나 명령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알고 보니 뭐더라?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할머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율법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면서 그 피를 소의 피를 재물의 피를 가 백성에 뿌리면서 모세가 이르되 말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피다? 은약의 피다. 약속한 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현재는 소의 피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우리는 전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회가 깊어요. 내가 아직도 토요일날 교회를 가지고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얼마나 이런 차원 높은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구나.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육종 환자 때문이야. 여러분, 그 원주에 사시는 남은자 씨라는 육종 환자예요. 이 육종이 이분은 육종이 걸려도 최악의 육종에 걸렸었어요. 육종이 뇌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통이 생기고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걸어도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기침하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육종이 주로 근육에서 생기는 건데 육종이 배로 가고 육종이 또 간에 다 가고 간이 꽉 육종으로 차 버렸어요. 그리고 온 몸에 다 육종이 퍼져 버립니다.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하면 할수록 뭐가 파괴가 돼? 면역력이 파괴가 되죠. 그래도 면역력이 점점 더 파괴가 되니까 약화되니까 육종은 육종은 참 빨리 퍼지는 않아요. 이제는 병원에서 두 손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했을 때 2개월. 2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2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분이 아주 진실한 안식일교인이에요. 안식일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를 당기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기 직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 믿었냐 안 믿었냐를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구원이 결정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해요. 성경에 찾아 없어서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심판의 대목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은혜 보자. 우리 믿는 자가 힘들고 그럴 때는 어디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보자.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 보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 이거야. 거기서 하나님은 너 구원받을 자격 없구나. 이런 심판은 없어.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만은 유지해야 돼. 그리고 더 은혜를 더 주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힘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교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또 힘이 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싸워야 되는 거야. 누구와? 악령들과? 그래서 그 주제로 한 노래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주리니 우리는 세 힘을 받기 위하여 은혜 보자 앞에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너 이번에 또 재지였구나. 너는 안 되겠어 해서 자르는 그런 심판은 우리는 받지를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안신교에서는 요즘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그분이 그 심한 육종암에 걸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갈등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나는 뭐가 없어?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성교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헌신적으로 아마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은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뭐예요? 조사 심판에서 통과할 수가 없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식교회 목사님들한테 조사 심판에 대하여 자기 같은 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뭐예요? 그 조사 심판은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희망을 가질 대답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고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번쩍 이삼구 박사한테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와서 보는 게 심각한 상태예요. 정말 2개월 안에 죽는다? 한 달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줄 예정이다? 가 아니에요. 옮겨 줄 거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분이 이분이 확 드디어 아직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그 자기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박사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박사님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다 가지게 되면서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 힘이 그렇죠?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죽어봐야 전국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자기도 뉴스타트를 하겠다. 그래서 뉴스타트 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는데 여러분 쑥쑥 좋아지는 거 있죠. 이 병이라는 것은 영적 힘이 딱 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았어? 할 정도로 빨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쑥쑥. 그러니까 박사님 이제는 구토도 안 나오고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만에 온몸에 퍼졌던 육정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안식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왜?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나도 내 자신을 보니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그때는 못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꽤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것을 다 이제 깨닫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구나.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낳았고 지금 8년, 9년째 들어갔어요. 아직 건강하게 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사람을 뉴스타트로 보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그분이 유명해졌지 왜 육종암이라는 것은 암 중에 제일 고약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몸에 퍼졌어요. 2개월도 못 산다고 그런 사람이 살아났으니 지금 암 환자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사심판의 비반복음적인 이것을 밝혀야죠. 그래서 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사람들이 읽어보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풍파가 많았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조용해졌지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조사심판을 상당히 복음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식일교회로부터 나왔어요. 제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아직도 걸리는 것이 뭐냐면 저 때문에 안식일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왜 자꾸 자기 교인들을 안식일교회로 끌고 가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같이 제가 나오니까 따라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도 그래서 은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는 괴마저도 무슨 괴라고 부르고 있다? 은약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 은약괴는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 하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라는 데 보관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성소 그림 솜씨가 이 괴 겉이 보여요. 그렇게 봐주세요. 이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두 돌판은 은약이야. 이 괴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자라고 불러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야.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기초로 해서 죄인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에요? 율법은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피 흘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해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 시은자. 율법을 너희들이 못 지키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야. 그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서 부활할 때는 우리는 누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를 받는다? 천사와 동등한 영적 존재로서 이런 육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없는 관계라면 명령이 약속이 될 수가 없죠. 명령은 명령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명령 안 지키면 총살이야. 그렇죠? 명령은 명령으로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그 명령이 바로 명령과 약속은 같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사랑스러워 죽겠어. 그런데 아기는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엄마가 누군지 대화가 돼야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아기도 엄마를 잘 몰라.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런 관계야. 엄마는 이 아기를 전적으로 져야 돼. 책임져야 돼. 왜? 이 아기를 전적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책임져야 돼.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명령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 줄밖에 안 된 얘기. 우리 아기야, 젖 먹어라 라고 명령했어. 그게 명령이요? 약속이지. 아기가 젖 먹으란 말을 알아들어 못하더라. 그 명령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므로 엄마는 우리 아기, 내가 젖 먹어줄게. 배고프지. 곧 엄마가 준비하고 젖꼭지를 물려줄게 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명령이 곧 약속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엄마가 젖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 처럼 우리가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면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 하신 거니까 여러분은 꼭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인들이 저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지는 거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무효화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제가 내일 또 물어볼 거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성경을 잘못 읽으면 명령투성이야. 그런데 그 글을 다 명령으로 읽고 나면 하나님의 정례미가 딱 들었죠. 그리고 성경 다시 열기 싫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엄마와 2주일밖에 안 된 애기와의 관계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다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되고 악하게 되어버린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는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앞으로도 내가 명령을 못 지키니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암에 걸려도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아 봐야 또 제발이요 또 제발이요. 결국 항암치료 반복되는 항암치료로 말미암아 우리의 면역력만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사랑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질병과 두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